안녕하세요. 저는 순우뮤 김혜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우뮤 동혁입니다. 오늘은 음대생들의 가방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What's in your bag?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박예린 씨를 다시 모셨는데요. 오늘은 흠민정 씨를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대학 국악과 20학번 김민정입니다. 제가 직속 선배님이고요. 뿅. 가방을 소개해 주시죠. 본격적으로 가방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in your bag? What's in your bag? 이게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네.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제가 갖고 있는 가방 중에 이게 일상 가방이거든요. 절대 놀라지 마시고요. 네, 해보세요. 네, 일단 목표 꺼내야 될까요? 네, 일단 가방보다 흘러나오는 것부터 알아서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흘러나온 이 지갑. 어제 공연을 보러 갔다가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습제가 있는데 이 습도랑 그게 온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혹시 몰라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쉽게 터지거나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습제를 항상 거의 받고 다닙니다. 제가 어제 카메라 잃어버린 곳 찾으시면 전화 주세요. 이거는 마의 수업이라 불리는 국악신뢰학 수업에 창작곡 악본데요. 하여튼 이렇게 꾸겨 다닙니다. 이거는 제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챌린지 수첩이고요. 오늘 무슨 역사 교과서 이거는요. 노동역 학생 악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삥 뜯어간 악본데 얼마 전에 받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일주일 넘은 쓰레기 국악과 정규현재가 있었어요. 진짜 정규현재니까 수업을 빠져야 되잖아요. 아 출석 인정. 출석 인정. 이거는 교회가서 열심히 부른 찬양들. 아 그다음에 또 있네 또 있네. 이상한 악보들. 정말 꼴보기도 쉽게 생겼죠. 그다음에 얘는 닦아도 악보다. 악보죠. 근데 진아. 특이한 게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정간부. 알지 알죠. 이거는 뭐냐면요. 어우 이거야. 저는 내일 저희 또 촬영 수업이 있어요. 악보를 보고한다 해가지고 붙여놓은 악보고 내일 아침 9시부터 써야 돼요. 자. 아프죠. 그다음에 너 머리끈 밑에 삐가 다 나왔구나. 아니. 가약은 가방끈? 뭐 그런 건데 지나가죠. 난 필요 없어. 그다음에 이거 이제 이제 국악과 하면 맨날 머리 올리잖아요. 이거 이제 핀 앤 맘. 저희 또 내일 아침에 머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 빼고 갖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충전기. 충전기예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 스타벅스 물티슈 세다. 갈 때마다 모으죠. 그다음에 빛. 그다음에 진아 혹시 이거 알아요.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장식인데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이거 내일 또 촬영할 때 필요해가지고 그다음에 진아 이거 먹을래요. 오늘 레슨 갔다가 받았어요. 일단 타이레놀. 그다음에 초콜릿. 그냥 어쩌다 모르게 불러간 핸드크림. 이것도 있네. 서울대학교 볼펜. 필통 없어. 필통? 필통 대신 있고요. 통과 펜. 또 펜 나오죠. 또 펜 나와요. 이게 끝. 이 많은 물건 밑에 펜이 깔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넣어서 뽑는 거야? 이런 거 한번. 신경증 벗기. 그다음에 에어팟. 렌즈. 그다음에 소독 깎기. 편압기 필수. 그다음에 머리. 이거 고정해주는 거 이렇게. 그 기념으로 지금 하나 꽂고 합시다. 오케이. 이거는 저는 가행전공인데 술대 아니에요? 맞아요. 검은 거. 이거 제가 아는 후배한테 좀 훔쳤어요. 그다음에 배터리. USB. 이게 왜 있지? 모르겠다. 이상한 거 든 거 아니죠? 몰라요. 왜 있는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다음에 핸드폰 있고요. 근데 거의 다 했어요. 이 가방. 보증서. 그 서울대 음대. 그 프린트할 수 있는 카드고요. 이거 제 운전면허증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정말 이게 담입니다. 내 책상에 있는 모든 물건 다. 서랍 다 뒤져나. 이것보다 쉽게 나와. 진짜 되게 범수하게 다녀. 아니 내 거 털 게 없는데. 어떡하지. 뭐가 들은 거야. 우선 이 가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국악을 시작하고 나서. 샀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우려먹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칸부터.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들이. 아주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간접하게 많은데. 정리를 조금 해놓으려고. 이걸 사긴 샀는데.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고의 접어서. 채들은 너무 많은데. 다 꺼내볼게요. 이렇게 수많은. 채들이 있고. 사실 이거. 두 배만큼 기숙사에 있습니다. 이제 핸드크림도 샀거든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이렇게 넓으로 놓고. 가방에. 그리고. 어. 타이레놀이 있네.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눈동을 살짝 밀었는데. 제가 발이 삐끗했는데. 인대가 아주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처방전과 영수증이 들어있어요. 다 이 누나 때문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칸을 열어볼게요. 아. 여기는 더 처참하네요. 어. 이거 여기 있다. 그. 그 출처 모르는 타이레놀이. 이곳에 있었던 걸로. 여기다 다시 고의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피리정악보라고. 국악학 연주자라면. 어. 필수로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제 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세벼습니다. 보고. 아 여러분. 저희 정견주의 팜플렛. 음악대왕 국악과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는데요. 한 번 봐주시고요. 아 필수템. 필수템. 갤럭시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네. 또 소녀스러운 감성을 담아서. 로즈골드 색상으로 한 번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공연에서 또 납고가. 방치가 돼요. 야 색깔도. 아. 여러분 이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출석 인정한테도 여기 들어있네요. 그리고. 립밤. 지갑이 있고요. 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몰 사이즈 향이 있는데. 여기. 뭐가 있더라. 아. 여기에. 립밤이 또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거 두 개를 같이 써요. 이거는. 분홍빛이 돌아서. 창백할 때 가끔 발라주고. 이거는 이제. 살짝 라임 향이 나면서. 촉촉하게 이제. 버시 향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면. 이렇게 끝이 났네요. 아마 아닐까.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이걸 다 들고 다니는 네가. 대단하다. 어떻게 치워야 될지 가면 안 집이네요. 그럼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가방 보여주세요. 제 가방은요. 무거워요. 별로 든 건 없는데. 일단 가장 큰. 아이패드. 이걸로 악보를 많이 봅니다. 필터를 들고 다닙니다. 학생의 본분이죠. 지갑. 지갑. 파우치.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아까 얘기했는데. 똑같은. 하고 저도. 반창고를 가지고 다닙니다. 구두 같은 거 신을 때. 아 달해. 다지니까. 엊그제 빼빼로 데이였어요. 머리를 잘 했는데. 그리고 화장품. 뭔지 알아? 가윤이 줄. 근데 이미 썼네. 이게 왜 여기지. 이서네. 레슨 중에 줄이 끊어져가지고. 교수님이 서랍에서 꺼내서. 바로 주신 거지. 이거 비상식량. 레토스. 화장품. 쓰레기. 나 화장품. 어머어머. 전 여기까지 끝이에요. 하고 에어팟. 에어팟은 이렇게 걸어놓고 되네요. 아주 검소하게 사네요. 진짜. 그러니까. 가방이 이렇게 단조로. 여기 들어가는 거 맞아요. 여기. 이거 어떻게 걸어. 일단 가장 먼저 이 배지가 보이네요. 머리카락이. 예원학교. 네. 설대. 진리어드. 네. 이 욕심이 들어오게. 진짜 악보가. 어머.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가. 네. 악보 있고. 얘는 악보 넘기는 패드예요. 페이지 터너. 어 페이지 터너. 요즘 없으면 못하잖아요. 아이패드 방 짝꿍인데. 얘가 키보드처럼 이렇게 발로 밟으면. 뭐지. 저 방을 털면. 여기 일단 연필이 꽂혀져 있고요. 활의 두 갠데. 하나는 여분용. 진짜 혹시나 부러질 수가 있잖아. 이게 부러져요? 살짝. 여기 여기 여기. 위에 위에. 여기가 갈라져. 뭐 악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마의 문간이죠. 갑자기 나뭇이다. 레슨비를 잘못 들고 갔는데. 즉석에서 선생님이. 거슬러지. 이거는 약간 너의 부적 같은 존재. 선물 받은 것들. 차은우. 좋아요. 아니 뭐 잘생겼잖아요. 대기실에서. 또 쓰레기 또 쓰레기. 아니 쓰레기 아니야. 이거. 소장품이야. 반주 선생님이 주신 사탕 껍질. 소장품이야. 내 부적 같은 존재. 부적이에요. 여기 실빈. 그리고. 이거는. 클라인의 리드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준 건데. 걔 항상 물어봐요. 저를 볼 때마다. 곰팡이 폈냐고. 안 폈어 소훈아. 내 부적 같은 존재. 기념품 같은 거구나.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준. 이건 또 줄. 이거는 아까. 이거 습도. 습도. 맞아 맞아. 뭐라 하지? 덴핏. 네. 브릿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뭐 지우개. 필수품. 손톱깎기. 쓰레기. 너 이거 뭔지 알아? 아 이거 야근줄. 웬만하면 다 알잖아. 손수건.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네. 너랑 어떡해. 왓틴. 왓틴. 민정 선배님. 가방도 한번 봐야 되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게 나오겠지. 진짜로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 그냥 그대로 들고 왔는데.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큰데부터. 일단. 베이직 물티슈. 사실 이게 제 게 아니고. 우리 전기현주회 끝나고. 가방을 싸는데. 누가 내 가방에 넣어놨더라고. 물티슈니까 그냥 챙겼지. 물티슈. 그리고. 안경. 알이 없는 안경. 사실. 패션 안경이에요. 도은어라고 하시나요? 아. 다음은. 충전기. 필수템. 그리고. 그냥 영수증. 쓰레기. 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잠깐만 뭐지? 참인XX씨. 세일XX. 네 병. 아니 메뉴 선택 시간이에요. 아 뭔지 보자. 반건조식어를 왜 먹어요. 맛있게 드신 걸로. 그리고. 이 쓰레기. 아 이거 뭐죠? 너가 넣은 거에요? 어쨌든 쓰레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분 마스크. 혹시나. 철저하시네. 혹시나 모르니까. 그리고. 강남에서 받은. 오징어 게임. 싸대기 맞으셨어요? 아니. 큰 데는 끝이나 끌어버렸어? 작은 데가 이제 보통. 비밀의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닌데. 쿠키. 아 좀 바스러졌는데. 제가 원래 궁극질 잘 안 하는데. 친구가 준 쿠키. 그리고. 쿠션. 틴트. 와. 맨날 가지고 다녀야지. 준비된 여성. 폰 예전에 쓰던 폰인데. 이거 음성 녹음 레슨 한 거 들으려고. 갖고 다니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리고. 손 소독제. 아 요즘 코로나. 그쵸. 치약. 사실. 제 게 아니고. 사제하는 친구 건데. 어제 술 먹고 입이 너무 찝찝해서. 양치하고 싶다고 내가. 하하하하하하. 그랬는데. 어제. 못 돌려줬던. 내가 그때. 립밤. 그리고. 제 가방에. 이제 비밀의. 여기는. 언제 무슨 일이랄지 모르니까. 들고 다니는. 아니. 아니. 이걸 왜. 하하하하. 이게. 형제. 형제. 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진짜 한 치 앞을 많이 대답해. 네. 어쨌든.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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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